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잠시 후... 아빠 들어간다~! 하다 세게! 나 있어? 안녕하세요. 저는 이름은 함이에요. 그러니까 오늘은 거부목을 낮게 해주는 거부목 제조를 시작해볼까요? 휴 왔어 엄마? 휴 왔어 엄마?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웃겨 티레 먼저 됐구요 그리고 첫째 조는 T W Y T W 와.. 기억하는거 봐 대단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하하하하 양념장 너무 맛있다 형 이만 너무 맛있어 얍! 할머니 할아버지 계속 말한다고 여기 막 말려줄 건데 안녕 네도 안녕 응 내가 댄스 해줘야겠어 꼭 쳐 봐 날아가 안녕 괜찮아 좋은 친구가 됐으니까 이제 괜찮아 강이 좋아 강이 하나 둘 셋 고양이 사랑해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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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이크 예전에는 너무 잘하는거지? 다진 너무 잘하는거지? 다리아? 이게 프랑스에요 점점 많아졌네 이따 출발합시다 지금 엄마가 와있는 곳 시월드 지금 엄마가 와있는곳 지금 엄마가 와있는곳 지금 엄마가 와있는곳 네 어때? 맛? 맛있다 이제 이렇게 잘 먹겠습니다 음 따로 드세요? 이거 오징어국 먹고 싶어서 이거는 맛있기도 하지? 네 네 여기 가져다 놓고 싶은 거 먹으면서 골랐어 음 좋습니다 이집트에 옛날 고양이 화석 있는데 그거 진짜로 껴아드리 너는 고기 자랑? 안녕 이거 한번 먹어봐 아 맞았다 맞았다 어느 쪽? 아아아아아아 뜨거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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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렁에 하나 팔 거 같지? 지렁이 어디? 어디? 어디 파는 중이에요 어 파는 중이에요? 응 제가 한 이 정도 파서고 자 from the garden 응 나파야 아마 여긴 없을 거 같아요 그죠? 그럼 다른 곳에서 여기도 한 번 볼 수 있어? 옆집에 가면? 옆집에 가면? 옆집에 가면? 옆집에 가면? 옆집에 가면?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한 번에 뵙겠습니다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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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이 가서 수영복 입고 빨리 수영할 때 자 자 자 자 하나 둘 셋 자 자 누가 이겼어? 다시 해야 돼 자 준비 시작 아이고 할머니 사랑해요 수영 할머니까지 눈물난다 할머니 할머니 사랑해 할머니 사랑해 또 와야지 그지? 또 놀러와 자 자 아빠 아빠 엄마는 왜 오래 뭐라고? 엄마는 왜 오래 하하하 왜?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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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엇인가 예 と思 parting 아 아 아 케찹 김치 뼈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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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탕 양념장 마늘 양념장 고춧가루 양념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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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 잘 먹겠습니다 콜리스러워 소시지 않게 잘 먹어 맛있다 이게 바로 천국의 맛이지 그래? 어머 진심 부끄러워 바람쥐라 한번 빻고 계란 알갓 계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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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? 고등어? 아니, 쟤... 일단은 그... 한 번만 더 먹고... 한 번 자. 자소? 막아. 스마일 치즈? 응. 슬라이스 치즈 안 해? 어, 그거. 정답은 영소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이, 내가 막 좀... 봐봐. 아빠는 고풍이 되게 많다. 이산화탄소의 맛을 느끼고 싶어. 아빠, 이게 다 이산화탄소. 진짜? 봐봐, 내가 가짜를 먹어볼게. 하하하… 추월쌰기. 추월쌰기. 아안녕히 가겠지. 동 Eagle Group 갓 Meng Luxury 후기 아니 waking destroy 웃기기 나 비쌰기 조금 만에 감사합니다.